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주택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과연 산다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오늘 딱 정해드릴 테니까요. 집 살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나는 근데 뭐 집 살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하는 분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내가 당장 오늘 내일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해서 집 보는 능력, 입지를 보는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화면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이 네이버 화면에 한번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전세가율 순위. 자, 이런 거 쳐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 전세가율 순위. 이걸 딱 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오, 이게 그러니까 서울의 구별로 전세가율이 나오는데 이게 월별 자료거든요. 오, 그러니까 월별로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구는 서울 관악구, 두 번째는 은평구, 세 번째는 성북구. 뭐 이런 순위가 나오네요. 자, 이 자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에 계신다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쳐보세요. 부산 전세가율 순위. 이렇게 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아, 부산 수영구의 어떤 아파트는 또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고 이렇게 또 쫙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 전세가율 순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돈줄남은 전세가율 순위에 주목하라고 할까? 너무나 궁금하시죠? 전세가율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울 전세가율 순위를 딱 치고 안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요런 자료가 딱 뜹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네이버에 치고 전세가율 순위를 그대로 가져온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위는 관악구가 60%입니다. 아, 60%. 자, 쭉 내려가면서 서울에서 그러면 가장 전세가율이 낮은 구는 어딜까? 7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 용산구가 되겠습니다. 아, 용산구. 그 다음은 서초구. 그 다음에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죠? 이상하다. 전세가율이 주로 낮은 동네가 어때요? 주로 좀 집값 비싼 동네네. 그리고 좀 주로 보면 상대적으로 관악, 은평, 성북, 중랑, 종로. 아, 그러니까 집값 자체가 조금 낮은 동네일수록 전세가율이 높고 집값이 조금 비싼 동네일수록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 그래? 강남구가, 서초구가 전세가가 낮아? 전세가가 낮다는 뜻이 아니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겁니다. 가보면 전세가도 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그 무지하게 비싼 거에 비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전세가율이 낮은 거죠. 자, 그런데 돈줄남은 왜 이 전세가율에 주목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자,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평당가, 매매가, 상승률, 상승금액도 있고요.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가 아니라 전세가율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전세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혼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죠. 전세가가 뭘 의미하는 거죠? 전세가는 말이죠. 주택의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의 실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 가치.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가치가 뭐냐?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시장에 내놔서 우리가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실제 사용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당순이익입니다. 주당순이익. 자, 이게 바로 전세가입니다. 현재 실질 가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주식으로 말하자면 주당순이익이다. 자,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를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얘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기는 변동하잖아요. 경기 변동하죠. 후퇴, 침체, 회복, 상승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식은 경기를 선행을 해요. 자, 최근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할 거 없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국내 주식은 조금 뭐 해외 주식에 비해서는 뭐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대가 있는 거냐. 지금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경제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금리를 낮춰준다는 거는 뭐 일단 순간적으로는 좀 좋아지잖아요. 어쨌든 뭐 진짜 체력이 좋아져서 좋아진 게 아니라 일단 약을 먹으면 일단은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후퇴, 침체, 침체에 있을 때 주가가 먼저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때 보면 주식은 아직 좋지는 않지만 야, 곧 금리 낮춰준대. 금리 낮춰주면 일단은 마중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돈이 좀 돌고 그죠? 소비 여력도 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모든 경제에 좀 활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리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제 부동산 얘기인데 부동산은 경기를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나중에 올라요. 그런데 최근에는,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모든 것들이 좀 앞당겨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돈줄남도 부동산이 경기에 후행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후행보다는 뭐예요? 조금 앞당겨지면 동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주식처럼 최근에는 선행을 하는 성격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17주 연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상승폭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추세가 17주라 그러면은 무시할 수 없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기대감에 먼저 약간 견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만약에 본격적인 상승이 있으려면 주식은 선행하지만 부동산은 경기가 동행. 그러니까 부동산은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는 걸 확인하고 오를 거예요. 만약에 확실하게 안 살아난다? 안 올라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서울이 오르는 거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20년, 21년도에 여러분 엄청난 상승을 눈으로 목격했죠. 그때 마음이 막 조급해갖고 막 영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뭐냐. 전국 상승률입니다. 2020년, 21년도 우리가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있었던 때예요. 2021년도에는 경기가 4.3% 경제성장률 굉장히 좋았죠. 자, 근데 어때요? 2020년은 전국이 7.04% 올랐고 그 다음에 서울은 0. 야, 뭐야 이거. 서울 안 올랐어. 그 다음에 전국은 2021년도에 13.25% 올랐는데 서울은 고작 6.58.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오른 거예요. 서울은 2020년, 21년도에 상승률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22년도, 23년도에 어땠느냐. 전국하고 똑같이 떨어졌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를 때는 서울이, 여러분. 서울이 많이 오른 줄 아셨죠? 서울 안 올랐다니까? 서울 오른 게 없잖아요, 봐봐. 분홍색. 없잖아요. 그랬는데 떨어질 때는 전국하고 비슷하게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거의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파트, 제가 전세가율 순위를 보라고 했잖아요. 부산에 계신 분이든 대구에 계신 분이든 이걸 왜 보라고 했느냐. 자,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 가치하고 사용 가치가 합쳐진 게 집값이잖아요. 자, 집값이 8억짜리가 있어요. 자, 이 8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 8억짜리 집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8억 아파트 등기 치고 8억에 등기 치고 들어가서 사면 되죠? 근데 꼭 8억에 등기 안 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세 살면 돼요. 전세가 4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4억만 주고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4억이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말이죠. 왜 4억이라는 돈을 더 주고 들어갈까? 그거는 결국은 이 투자 가치 때문입니다. 투자 가치. 여기 파란색 보이죠? 이 파란색이, 자, 이게 뭐예요? 빨간색은, 빨간색은 전세가, 이게 주거 비용이죠. 근데 파란색은 이게 4억을, 4억을 은행에 내가 8억이 있는데 4억으로 이 집에 전세 살면서 4억을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8억을 이 집에다가 다 묻어가지고 4억을 예금을 해서 나올 이자보다 이 집을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오르기를 기다리게 낫다는 생각한 사람은 8억을 여기다 태워가지고 4억을 예금 안 넣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 가치가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전세 가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가율이 낮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본 투자 이 파란색 부분이 큰 아파트라는 거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도 사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전세가율이 낮은 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 빨간색 빚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빨간색이 작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50대 50인데 강남은 아까 용산은 막 40%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 집인데 전세 4억밖에 안 하는데 이 자본 투자가 6억이나 들어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 사람들 머릿속에 아, 여기는 올라. 여기는 올라. 라고 하는 기대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다는 얘기죠. 주식으로 얘기하면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 집 살려면 아직 멀었는데 뭐 이런 거 이 영상 봐서 뭐해. 여러분, 집을 당장 안 사도 이걸 알아야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집은 안 살 거고 5년 후에 살 거야. 그럼 5년 후에 살 건데 5년 후에 9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럼 5년 후에 9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얼마입니까? 네? 지금 얼마예요? 5년 후에 9억짜리 아파트. 내가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줄남이 생각하는 아파트 예측은 이렇게 해요. 국채금리 30년 금리 있죠? 국채 30년물 금리가 지금 한 2.9% 정도 되거든요. 그게 미래 인플레이션이에요. 미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아파트라 그러면 국채 30년물 금리 정도 수준은 오른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2.8% 정도로 가정을 하면 무슨 얘기냐? 내년에 서울 아파트가 2.8% 오르고 내후년에도 2.8% 오르고 그다음에도 2.8%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평균 2.8은 오른다. 왜? 국채금리가 30년물이 2.8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채금리 30년물이라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년짜리 채권이어야지 비용인 거지 30년 정도 되면 이거는 그냥 거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8 정도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0.028에 5제곱 하면 얼마냐? 1.1478이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5년 후에 11억 4,700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1 나누기 1.148 하면 현재 가격은 87.1%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억 원에 87.1% 곱하면 지금 7억 8,400이죠. 7억 8,400짜리 아파트가 5년 후에 9억 정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려우면 다시 리와인드해서 들으시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산수니까. 그러니까 2.8% 정도로 평균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5년 후에 9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87.1%만 7억 8,400 정도 되는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매물을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자, 여기 써놨죠. 제가. 7억 8천에서 8억 3천. 7억 8천에서 8억 3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크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크기는 5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하세요. 25평을 하라는 거예요. 23, 24, 25.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은 제가 여기다 써놨죠. 7억 8천에서 8억 3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억 8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5년 후에 9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 5년 후에 살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7억 8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갭을 두시고 7억 8천에서 8억 3천 정도 고르시고 엔드 조건입니다. 자, 엔드 조건. 크기는 몇 평이라고 그랬죠? 23, 24, 25. 그러니까 5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면서 엔드.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하라? 5년 후에 9억 될 아파트가 얼마라고요? 한 7억 8천에서 8억 3천 사이에 있는 애가 5년 후에 9억 될 거니까 이거 가격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식인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연식이. 너무 새 아파트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새 아파트는 위치가 별른데도 비쌀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사용가치가 그지 같은 거지. 막 쓰기가. 근데 막 재건축 이런 거 들어가서 쓸데없이 비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15년에서 30년 사이. 이 아파트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15년에서 30년 사이. 자, 엔드 조건으로 크기, 가격, 연식을 이렇게 해서 고르면 여러분 아파트가 쫙 나오겠죠. 음. 여러분 이 아파트를 임장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임장. 자, 임장을 가는데 어떻게 임장을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임장을 가라 그러니까 아우씨, 이거 뭐 이거 내가 5년 후에 살 아파트. 나 5년 후에 살 건데 벌써부터 임장을 하라고? 논줄남이 직접 임장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호객논호 보면서 임장을 하시면 돼요. 자, 네 가지 임장은 뭐냐. 자, 치안, 교육, 교통, 자연인데 네 가지 중에서 치안과 교육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안 임장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저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가 10개가 나왔다. 그럼 10개를 모두 다 사이버로 임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치안 환경. 치안 환경은 뭐냐. 어, 영어로 Safe Neighborhoo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안전한 이웃이에요. 안전한 이웃.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500m 500m 이내에 유해 환경, 유해시설이 있느냐.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꼭 굳이 안 가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거 꼭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도 뭐 로드뷰를 본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수하면 3점 보통이면 2점 부족이면 1점이에요. 자, 그런데 10개 아파트라고 그랬죠. 10개 아파트. 그럼 10개 아파트가 다 우수하다고 10개 아파트 다 10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수는 무조건 30% 보통은 40% 부족은 30%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유해 환경, 유해시설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뭐 있습니까? 유해 환경, 유해시설 뭐 있죠? 뭐 쓰레기 소각장? 네? 여러분 유해 환경, 유해시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엄마 입장에서 집 주변에 500m 이내에 그냥 마음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다 유해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구장? 네, 유해 환경입니다. 당구장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해요. 그게 무슨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볼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그 엄마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그닥 반가운 시설은 아니요. 달란주점 재래시장 재래시장 가까우면 60대, 70대 이렇게 우리 분들 같은 경우 집 앞에 재래시장 있어서 좋다. 이러지만 사실은 주택에서는 그렇게 막 그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주택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점까지 도보로 치한 환경이 어떠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에 가보면 안 돼요. 밤에 불 다 꺼지고 9시에 버스 정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진짜 안심하고 걸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걷다가 밤 되니까 무섭다. 뒤도 자꾸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닌가.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어떻게 골목길 가면 나는 막 그렇게 천천히 가는데 앞에 여자분이 막 빨리 가. 왜냐하면 내가 무서운 거지. 그럼 나 일부러 좀 이렇게 천천히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집 문 앞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분위기냐. 이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경 200m 이내 200m 단지 단지 안에 외지인이 출입이 용이하냐 안 용이하냐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지어가지고 그냥 동네 우리 주민도 아닌데 막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와 달리 굉장히 외지인 출입이 잘 막아져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택의 주차시설입니다. 자 공간이 야간에 이게 야간이 되게 많아요. 주차시설이 야간에 이용할 때 안전하고 용이하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죠? 뭐 조명이나 CCTV나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15년에서 30년 사이 아파트라면 아주 신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택이 자연재해 자 여러분 최근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막 그 홍수도 나고 산사태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바닷가 같은 경우는 해일도 있고 여러분 산사태 지진 해일 홍수 등으로부터 안전하냐 만약에 집이 산 밑에 있는데 축대가 있다 아무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은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의 거주지는 주변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일화되어 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자 반에 요즘은 한 20명 25명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자 초등학교 자 초등학교인데 25명 학생들이 다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어 다 A 아파트에서 온다. 이러면 굉장히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A 아파트에서 10명 오고요. 길 건너 B에서 연립 빌라 단지에서 한 5명 오고요. 그 다음에 또 5명 10명은 또 저쪽 길 건너 한 B 아파트에서 오고 이러면은 사실은 조금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점수가 좋은 게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어디서 와? 너희 집 어디야? 그러면 동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거주자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비슷하냐 그리고 얼마나 소득 그 학구열 교육률이 높냐 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요것도 이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접근이 용이하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가 몇 미터나 걸어가야 초등학교고 그리고 등하교를 할 때 건널목을 건너는지 육교가 있는지 안 건너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접근이 용이하고 면학 분위기가 좋냐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입지 중에 가장 중요한 전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중학교 학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를 알고 있죠. 고등학교 아니에요 이제. 이제 중학교 학군입니다. 아 그런데 그 학교가 중학교가 뭐 면학 분위기가 좋은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101동은 A중학교를 가고 102동은 B중학교를 간다. 그러면 102동이 B중학교를 가는데 B중학교가 요즘 아주 학교열도 좋고 막 굉장히 괜찮다. 무조건 102동이 전세가가 높아요.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학교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분들 아니면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중학교가 조금 더 뭔가 면학 분위기가 좋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교육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학원이 접근이 용이해야 돼요. 학원이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남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집값 서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대치동이 아니라더라도 사교육시설에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임장의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쫙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긴 점수가 여러분 어떠세요. 10개 아파트 중에 1위가 있고 10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수가 자 그럼 어떻게 나온다. 점수가 높게 나온 아파트가 뭐가 높아야 되죠. 두 가지입니다. 전세가가 높든지 전세가율이 높든지 자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해서 높게 점수를 준 아파트가 뭐가 높아야 된다. 전세가가 높든지 전세가율이 높든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게 점수를 준 아파트인데 전세가율도 중간이고 전세가도 중간인데 임장 잘못하신 겁니다. 자 이 연습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 집 살려면 아직 한 5년 있다 살 건데 시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현명한 집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이 연습을 돈줄남과 함께 계속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의 집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내 집 마련이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임장 연습과 저축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 때만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